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별다방입니다. 돌아왔어. 돌아온 3분 타임. 3분 타임이란 게 좀 뭐하고. 원래 이 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틱톡 친구들하고 유튜브 친구하고 병행해서 같이 익스해서 시간은 이제 조금 입 털어도 될 것 같아서 길게 안 보시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걸로 하고 음악 좀 깔고 중간에는 음악이 없어도 넘어가는 걸로 해서 인사하는 걸로.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항상 좋은 기운을 주시는 것 같아요. 댓글에. 댓글은 하루에 한 150개에서 200개 쓰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친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아 이렇게 하니까 좋네. 반가워요. 1분 넘길 거야 오늘은. 입을 좀 털어야 돼서. 입을 좀 털고. 친구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기억에 남는 우리 우리 해피님. 아무튼 감사해요. 항상 도와주시고. 써니님은 당연히 뭐. 유튜브에서는 이공주님. 은정씨.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안경만 벗으면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안경 한동안 안 벗을게요. 안경 벗으면 이상하다고 계속 그러네. 이런식으로 인사하는 거. 3분 타임 좀 너무 긴 것 같고. 이렇게 써요. 아 괜찮네 이거. 아 내 스타일인데 이거. 만나서 반가웠어요. 여기까지. 인사하는 걸로. 감사합니다.